자 이번 시기에는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박스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복잡하게 나오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저번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승낙이 없더라도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이론을 우리가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라고 해요. 교재 그 하단에 보시면 3번 보시면 이렇게 나 있어요. 독일의 사실계약 이론은 1960년대 초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이에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찬반견의 대립이 있다. 현재는 이 이론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합의한 계약이 성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가 기초강의 때만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기본유론 심화유론을 할 때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적 호기심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독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료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시기가 뭐냐 하면 자동차가 옛날 얘기에요. 자동차가 막 개발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기 시작하기 시작한 1800년대 1900년대 초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교통체진 같은 것도 없고 주차를 함부로 했다 그래서 주차위반 딱지를 띄고 그런 것이 없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뮌헨시인데 이 여자분이신데 가만 보니까 뮌헨시에서 멀쩡한 땅에다가 이렇게 금을 굽어요. 이렇게 금을 굽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뮌헨시에서 주차를 받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 뭔데 봉이 김설데도 아니고 멀쩡한 땅에다가 금 굽고 거기에다가 차 세우면 돈을 받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 공간에다가 차를 세워두는 동안 우리가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시도 해주고 또 누가 차에다가 못 가지고 훼손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도 해준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주차를 하는 것을 받는 거다라고 그러는 거죠. 시가. 그래서 이 여자분이 결심을 하고 차를 세웠어요. 차를 딱 세우고 주차관리요원이 오겠죠. 오니까 내리면서 내 차 쳐다도 보지 마라. 내 차 쳐다도 보지 말고 누가 훔쳐가든 못을 긁든 힘정도 쓰지 마라. 나 니들한테 주차료 안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 여자분하고 시하고 이제 주차료 때문에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약에 따른다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분은 승낙을 안 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죠? 거배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승낙을 안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보게 되면 시는 이 여자분한테 주차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독일 법원이 이런 논리를 피우는 거예요. 자 유료 주차장의 차를 주차하는 등의 사회 정형적 행위를 했다면 승낙을 안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따라서 주차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 계약관계의 이론은 이렇게 승낙이 없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인 거배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이론이 해가지고 196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자분들은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이 행위 자체가 승낙인 거다. 따라서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승낙이니까 이런 사실적 계약관계의 이론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법은 이런 걸 우리가 묵시적 승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뭐예요? 승낙이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론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 계약관계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안 나와요.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준법률 행위인 것은 해가지고 3번 채무 이행의 최고죠. 최고 기억나셨나요? 저번 주에 했나요? 각종 체과 거절은 의사의 통로서 준 법률 행위인 거죠. 나머지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2번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취소도 먼저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4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추인이란 말은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이것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해지도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1, 2, 4, 5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 행위고 채무 이행의 최고만 준 법률 행위죠. 답은 3번이네. 그 다음에 의무부담 행위 처분 행위에서 물권 행위 준 물권 행위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의무부담 행위 처분 행위 이렇게 나오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채권 행위가 있고요. 이것과 구별되는 것이 처분 행위가 있고 이 처분 행위가 다시 물권 행위와 그 다음에 준 물권 행위로 나뉩니다.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개념은 채권 행위는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예요. 채권 행위가 뭐라고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그러면 채권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채무가 생기는 거죠. 채무,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는 뭐라냐면 의무부담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 의무부담 행위. 자, 보세요. 기억, 의무부담 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 그냥 줄여서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권리 측면에서는 뭐죠?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죠.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채권 행위고 채권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뭐가 생겨요? 의무가 발생하니까 다른 말로는 의무부담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처분 행위입니다. 자, 처분 행위가 다시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로 나뉘죠. 자, 물권 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 뭐 물권을 발생시킨다 이러도 상관없어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가 물권 행위예요. 준물권 행위는 물권에 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다른 말로는 물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면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행위를 우리가 준 물권 행위죠. 자, 물권 행위는 뭐라고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 준물권 행위가 뭔가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 교제 볼까요? 자, 교제 보시면 기역, 물권 행위죠. 자, 보세요. 물권 행위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누군, 준물권 행위,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종국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줄이면 물권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준물권 행위라고 하죠. 여기는 예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겠죠. 을도 갑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겠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겠습니까? 요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고 뭐인 거죠? 의무부담 행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아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겠죠.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이 넘어가니까,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물권 행위, 이렇게 구별할 거예요. 이것도 학설이 대립이 있긴 한데,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은 그냥 이해하기 쉬운 가장 편한 곳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면 을인 갑에게 1억을 덜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생기죠? 채권이 생기겠죠? 그러면 1억을 빌려주는 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켰으니까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인 거죠. 근데 을이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의뢰해서 병으로 넘어가죠?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채권은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니까, 물권이의 권리가 변동되는 거니까, 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준 물권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죠.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쌍방에게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은 채권 행위고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뭐가 돼요? 물권 행위다. 자, 돈을 빌려주게 되면 채권이 발생하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뭐예요? 채권 행위고, 이 채권을 병에게 넘겨주면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물권이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준 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디귿번 형성권의 행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나오는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밑에서 A, B, C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대리권 할 때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추이 나오고, 또 기초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뺄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요식 행위, 불요식 행위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요식 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요식 행위라고 해요. 자, 요식 행위의 1번 요식 행위 얘가 나오죠. 자, 예를 들면, 법인의 설립 행위, 유언, 어음, 수표 행위, 인지, 입양 등이 있다죠. 특징이 뭐죠? 시험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요식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다 뭐예요? 불요식 행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민법에서 이러이러한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다 틀린 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 우리 민법은 다 불요식 행위다. 그 다음에 재산 쪽 출연해가지고 출연 행위와 뭐가 나오죠? 비출연 행위가 나오죠.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수반되면 우리가 출연 행위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비출련 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행위나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 보시면 1. 출연 행위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감소가 있죠? 그 감소시킨 만큼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행위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출연 행위 그럼 비출련 행위가 뭐냐?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뭐죠? 비출련 행위인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일에게 이전 능기를 해주게 되면 부동산만 놓고 오면 갑의 재산은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이 매매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인 거죠? 출연 행위인 거죠. 근데요 갑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을의 재산은 어차피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것이고 갑의 재산은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도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인 거죠? 출연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출연 행위 속에 일반적으로 매매 같은 유상 행위와 증여 같은 무상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 같은 유상 행위는 출연 행위 증여 같은 무상 행위는 비출연 행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출연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 같은 무상 행위도 뭐예요? 출연 행위다. 따라서 출연 행위가 다시 유상 행위와 무상 행위로 나뉘는 거죠. 유상 행위와 무상 행위가 모두 뭐로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꼽고는 건 아닙니다. 출연 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비출연 행위는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리권의 수요죠.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고 얘기했다. 누구의 재산이 증가될 것도 없고 감소될 것도 없습니까? 대리권의 수요는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으니까 뭐가 돼요? 비출연 행위. 소유권의 포기요? 제가 이 안경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특징은 제가 이 안경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렸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될 일은 없어요? 증가될 일은 없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지 증가는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 행위죠. 자, 출연 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처럼 감소만 있고 증가가 없는 경우에도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출연 행위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유상행위, 무상행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고요. 넘겨 보시면 6번 유인행위, 무인행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관련된 거에서 물꼬맙 할 때 조금 건들긴 하지만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생전행위, 사후행위 사후행위라는 말은 죽은 후에 하는 행위인가요? 죽은 후에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사후행위라는 것은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후행위라고 하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유언 사인증여가 있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신탁행위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신탁행위는 안 볼 겁니다. 이거는 통종허위표시라는 거 할 때 그때 다룰 거예요. 여기서 안 볼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독립행위, 보조행위 주된행위, 종된행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깁니다. 넘기시면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옵니다. 법률행위가 요건해가지고 성립요건 유효요건이 나오죠. 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성립요건이죠. 물론 성립요건을 갖춰서 성립하게 되면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로서 뭐는 해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유효, 무효를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겠죠. 성립요건 유효요건 성립요건 효령요건인 거죠. 자 법률에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하나는 알아요. 뭐죠? 의사표시죠. 왜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표이니까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란 의사표시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인 거죠? 당사자.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뭐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것들은 의미 없잖아요. 뭔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우리는 뭐라는 거죠?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1 성립요건에서 1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조 요구되는 요건으로 기역 당사자 니은 법률행위 목적 디귿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 성립요건 해가지고 특별하게 요구되는 성립요건 이거는 의미를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강의 때 할 거예요. 기본강의 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요건이죠. 자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첫째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되고요.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당사자의 능력 부분은 원래는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기초강의 때문에 공부를 할 거예요. 특히 당사자의 당사자의 능력 부분은 시험범위가 아니지만 우리 기초강의 때 했을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그 정도는 안다는 전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다음주에 볼 거예요. 그 다음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분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아마 다 하지 못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의사표시가 유의요건까지 공부하게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죠? 일반적 효력요건이죠. 자 우측에 보시면 특별효력요건에 가지고 조건도 나오고 기한도 나오고 유동적 무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효력요건은 오늘 못 봅니다. 실제로 뒷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강의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류요건과 당사자의 능력 해가지고 1.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성립요건은 성립됐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 혈액요건은 유효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당사자 능력 흥결환 효과정리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7페이지 상단에 민법상 능력 해가지고 당사자의 능력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기초강의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